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 두 칼은 이번에 개조할 칼이구요. 오로시 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웃님들께서도 오로시 칼을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시 칼을 직접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도 이번에 개조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런 이웃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오로시 칼을 개조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고 어떻게 개조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할까 이런 부분들의 팁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오로시 칼을 개조하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 했던 점들을 모아서 이번 영상에 담아볼 예정입니다. 큰 기계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구비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직접 하시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칼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칼을 선택하시는데요. 이 칼을 선택하실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들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칼 보통 정육, 우도라고도 하죠. 이런 칼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핸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데요. 이런 핸들은 일체형 핸들로 이 칼, 칼날과 굉장히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틈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칼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셔도 핸들의 파손이나 변형,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덜 수 있는 핸들을 갖고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이 틈새 같은 경우가 장기간 사용하시면서 변형이 오거나 이 틈새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 핸들과 이 핸들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핸들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작하실 때 이 끝부분하고 이렇게 중간부분, 칼코 부분까지 일직선으로 그려서 재단을 하시죠. 그러면 이 끝부분하고 이 중간날, 그리고 이 앞날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가장 두꺼운 부분은 이 중간날이고요. 가장 얇은 부분은 이 뒷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로시칼을 제작하시면 이 끝날 부분은 연마폭이 좁고 이 중간부분은 연마폭이 넓고 이 칼코 부분은 연마폭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연마폭 같은 경우는 이 칼 두께와 연마 각도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평평한 숫돌에서 연마하시게 되는데 그 숫돌에서는 일정한 연마폭으로 이 오로시칼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폭으로 이 오로시칼을 제작하시고 싶으시면 판재의 칼, 판재로 제작된 칼을 구입하셔서 재단하시면 이 칼 두께가 끝날 부분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오로시칼 완료하셨을 때 이 연마폭이 모두 같고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팁입니다. 라인을 그려주실 때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시면은 날의 오른쪽 편에 그려주시면 안되고요. 왼쪽 편에 그려주세요. 그 이유는 절단 때문이에요. 절단하실 때 절단하는 날이 이 우측에서 들어가냐 좌측에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끝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약간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측에서 날이 들어갔을 경우는 이 날을 절단하게 되면서 날이 점점 얇아지죠. 이 얇아지고 얇아지다 절단되기 전 매우 얇아진 날 상태에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속도 조절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데 속도 조절이 안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 날 끝에가 보통 우리가 속칭 열먹는다고 그러죠. 열먹는 현상처럼 절단 날이 들어가게 되면 띠가 오른쪽 편에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측 편의 날을 편날로 만들 거기 때문에 붉게 띠가 생긴 이 부분을 연마석으로 연마하실 때 그 부분들을 날리면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단석이 좌측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그려주셨던 그 라인대로 우측보다는 라인을 반듯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도를 제작하실 때는 라인을 좌측 편에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오로시카를 제작하실 수 있는 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전동공구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게 돼요. 직접 제작해 보셨던 이웃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그라인더가 굉장히 고속입니다. 자칫해서 이 날이 파손되거나 오로시카를 제작하시면서 날이 칼 쪽으로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날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조절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1단부터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되고요. 속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속으로 칼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절단하게 되면 칼의 열발생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가는 그라인더를 추천드리고 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저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낮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고속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속도 조절 그라인더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는 아닙니다. 분명 오로시칼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는 비용 측면에서 좋진 않겠지만 장기간 다른 곳이나 꼭 오로시칼 제작용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저곳에서도 사용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라인더를 구입해야겠다. 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속도 조절이 되는 이런 그라인더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절단석인데요. 저는 이런 절단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절단석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제품 다른 타사의 제품들도 많이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단석의 차이는 분명 있고요. 절단석마다 그 품질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단석이 우리가 대량의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절단석이 가장 낮은 브랜드의 절단석과 가장 높은 브랜드의 절단석이 가격 차이가 분명 있지만 우리가 이 절단석으로 대량의 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괜찮은 브랜드의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절단석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가 브랜드의 절단석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절단석 이 자체 내에 성능도 있지만 이 부분들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들과 이 밸런스 같은 부분들 특히 고속의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가 중요하고 이 중앙에 잡아주는 부분이 경고해야 절단석이 파손되면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님들께서 만약 오로시칼을 제작하신다면 현재 시세로 몇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절단날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칼을 재단하시게 되는데요. 칼을 절단하신 다음에 날을 숫돌에서만 정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 절단석으로 날 부분을 다시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팁은 이렇게 하시기보다 이렇게 생긴 연마석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이런 절단석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절단석 두께를 보셔도 굉장히 얇죠. 지금 이 절단석 같은 경우는 1mm짜리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절단석으로 이 연마 면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절단석 중간 부분이 혹시라도 얇아지게 되고 이 끝부분이 남아있게 되면 이 절단석이 파손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도 이 절단석으로 연마 면을 정리하시다가 절단석이 파손되면서 부상을 입으시거나 크게 다치실 뻔했던 적도 많기 때문에 꼭 절단석으로는 절단만 하시고 연마 면을 정리하시는 것은 이런 연마석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 연마석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절단석과 마찬가지로 크게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연마석으로 꼭 절단 면을 연마하셔서 칼의 연마 면을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팁은 숫돌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숫돌 같은 경우는 흑막, 로얄숫돌, 나니아원초벌, 화하지, 중국숫돌이죠. 이렇게 숫돌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오로시칼 같은 경우는 초벌 작업에 숫돌 소모가 많은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막 같은 고가의 숫돌은 성능은 굉장히 보장되고 연마력도 좋고 작업하는 데도 용이하지만 무조건 사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돌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흑막은 사용하지 않고 초반 작업은 이렇게 로얄숫돌이나 아니면 나니아원초벌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오로시칼 제작하시고 나서 이 연마면 정리 같은 경우는 연마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서 숫돌 소모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마면을 정리하시려면 물숫돌을 사용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단단한 숫돌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지금 이렇게 연질 타입의 숫돌 연질 타입의 숫돌을 사용하시게 되면 연마 폭은 굉장히 좁은 오로시칼이지만 정리해야 될 연마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연질 숫돌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돌 소모를 할 수가 있고 연마면 정리를 하시고 나서도 연마면이 바르지 않고 굉장히 둥글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작업 오로시칼을 처음 절단을 하시고 연마면 연마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숫돌을 꼭 연질 숫돌보다는 이런 단단한 숫돌에서 연마면 정리를 1차적으로 끝내주시는 게 그 다음 연마면 정리를 하실 때 조금 더 깔끔한 연마면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로시칼을 만드실 때 이웃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혹시 돌려보게 하신 이웃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팁을 모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로시칼을 제작하실 때는 이 끝부터 이 끝까지 재단하시게 되는데 날 두께가 이 끝부분이 얇고 이 중간 부분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제작하시고 나서 이 연마폭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마폭을 일정하게 만드시려면 판재의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는 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칼 두께와 칼 각도가 일정하다면 연마폭은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으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칼 핸들인데요. 칼 핸들은 이런 핸들과 이런 핸들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칼 핸들은 이 밑에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도마에 올리셨을 때 이렇게 칼 각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쇠 부분까지 도마에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로시칼을 제작하실 때 우수도를 제작하실 것이냐 아니면 좌수도를 제작하실 거냐에 따라서 재단선을 그려주시는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재단선은 우수도 기준이면 좌측에 좌수도 기준이면 우측에 그려주세요. 재단선을 그려주시는 기준이 절단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절단석이 밖으로 나오는 반대편보다 일자로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고 고속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경우 절단석이 나오는 이 부분에 검붉게 색이 변하는데요. 이 검붉게 색이 변하는 이 부분을 연마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오로시카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그라인더를 구입하기 전이시라면 꼭 속도 조절이 되는 이런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 절단석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절단석은 가급적 저렴한 브랜드의 저렴한 절단석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인지도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로시카를 절단하시고 나서 연마면을 만드실 때 꼭 절단석으로 연마면을 만드시지 마시고 이런 연마석을 이용해서 연마면을 만들어주세요. 절단석으로 이 연마면을 만들게 되면 이 절단석이 파손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숫도를 사용하실 땐 오로시카를 연마폭이 좁은 반면에 아직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가격이 있는 흑막 숫돌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저렴한 숫돌들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꼭 초반 작업하실 때 숫돌 소모가 굉장히 크고 오로시카를 연마면이 오히려 좋지 않은 연마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질 숫돌 타입의 숫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단단한 타입의 숫돌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절단석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 RPM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 속도와 그라인더의 회전 속도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이 절단석 회전 속도가 높은 회전 속도를 갖는 절단석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 또한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꼭 이 부분은 안전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로시카를 제작하시면서 약간의 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이웃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이만 작업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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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